대주자가 들어가고요. 포스를 교체를 하는 김겸우 감독입니다. 3루 1루. 이상혁이 띕니다. 그리고 변함을 때렸고 정전한타. 3루 주자 김태현 득점. 이상혁은 3루까지. 작전 성공. 대주자 성공. 이제 턱밑까지 추격하는 반화이 그리스. 들어맞으면서 3루 1루. 자 그리고 스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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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부. 깍고는 빠졌어요. 잡지 못하면서 3루까지. 주자 3루 1루. 알면서 다시 홈으로 뛰어들는데. 장창우가 잡지 못했어요. 다시 홈으로.